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같이 신라의 명칭과 그 연언을 추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이름 신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국호가 통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록에도 나오듯이 사라, 사로, 설아, 설아벌, 선아 혹은 계림까지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503년인 지정 4년에 최종적으로 신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신라로 확정하게 된 그 근거를 삼국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신 덕업과 망라 사방에서 유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신라라는 국호는 503년 지중황 2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포황 영일의 냉수리비와 만주지방의 광개토대왕 비문의 신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장수왕 시기 때 이미 신라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 최초의 신라 기록은 중국 왕조인 서진 태강 3년인 283년에 이름이 이어진 중국 고울의 이름이고 그 중국 고울의 이름은 바로 옆에 있던 신라산에서 유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세기 때의 일본 승인 옛린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에 보면 그 내용에 법회에 모이는 신라인의 숫자가 2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였던 신라인들은 대부분이 아마 이 시간에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라인은 최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곳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을 구성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신라는 민서지방에 있는 신라현의 이름인데 서진의 고대 중국 자체 행정명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서지역의 신라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민서는 복권성 남부 내륙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라로는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사서인 진서 권 15 지리하를 보면 양주 진안군 편에 태강 3년이 282년에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라현입니다 이것이 유성시대를 거쳐서 당나라 때 정주로 바뀌었고 또 정주는 장정, 황현, 신라, 현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천보 원년인 742년에 신라현은 용암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 권융, 정주, 부지에 보면 이 현명은 진 나라와 당나라에서 유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안군의 속형이었던 장정현 혹은 영정현의 신라명칭을 보면 신라 때 식인 당개원 24년에 정주의 속현이었고 또한 그 유명한 객가인의 우두머리 관청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신라 서원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영정현에는 신라도 즉 신라나루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지도처럼 용암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는데 장평시가 있고 오른쪽에 선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신라선이라고 이름 지으시는 것인데 이 선도선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기를 신라인들과 관련 있는 선도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남서쪽에 영정현이 있고 그 다음에 황강현도 있고 구령강도 있고 고안현도 있고 여러가지 말씀드렸던 지명들이 있습니다 용암현의 신라명칭을 보면 742년에 신라현에서 용암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신라서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성현을 보면 그 연성현은 신라소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천진 신라촌민위원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지역토박이 양화림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면 신라 지명은 여기에 있는 신천과 라방에서 유래했다 즉 백화제방처럼 꽃이 만반한 그런 형상으로부터 지명이 유래됐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신라의 신라라는 어원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신 덕업과 망라사방 즉 매일매일 새롭게 덕을 더한다 그리고 그 덕을 사방으로 퍼뜨린다는 아주 고우결하고 위대한 그런 명칭에 비해서 중국 복권성에 있는 혹은 절강성 쪽에 있는 신라라는 지명은 단순히 그 지역에 흘르는 개천과 그 개천과 뜰에 피는 꽃의 형태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난지역 즉 복권 남부의 대도시인 천주, 하암은 장주의 신라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의 신라명칭은 손권의 오나라인 260년 영안 3년에 진안군의 속현인 안동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안동현이 포전, 천주, 하암은 장주를 포괄하는 큰 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양나라 때 진안군 남쪽에 남한군을 설치를 했고 수나라 때 현으로 변경되었다가 당나라 때 풍주가 설치가 되고 중한민국 또는 중공에 이르러서 남한현이 폐지가 됐습니다 남한현 강역지 권21을 보면 거기에 신라촌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신라촌에 신라소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지에 신라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라사는 중공학자 서분전에 의하면 안남현의 신라촌은 신라장보고 시기에 신라인의 후소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주상인 가운데 구양정, 유재, 혹은 초송명 등은 고려에서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그만큼 고려의 태조 왕건과 천주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이미 본인은 논문으로 등재를 해놨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사와 송사와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청원산, 초용사 등의 남당 시기 대법 10년인 952년에 조당집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선불교의 책은 신라승이라고 추정되는 정과 균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조당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목판본이 합천해인사 경판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균과 정이 신라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엄청난 지역으로 성장한 천주, 하문, 장주 중에서 하문의 신라명칭을 보면 진태강 3년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하문도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신서 방역지 천주부를 보면 거기에 가화서라는 지명이 있는데 서당에 신라성 두 그루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북방송이 아닌 아열대 마미송으로 추정된다고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남과 민서지방에 있던 신라산, 신라성, 신라천, 신라도, 신라서원 혹은 신라소학교 등의 명칭은 서진에서 시작된 지명들로서 중국 자체적으로 발생한 명칭이지 동북신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고 문헌을 나열해 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강성 태주지역의 신라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연헌을 보면 이 지역은 춘추전국시대의 월지역이었고 한나라 말기 희원 2년인 기원전 85년에 회포현으로 명칭이 이어졌고 선권의 오나라 태평 2년에 임해현, 당 무덕 4년인 621년에 태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남성지대 때 지어진 적성지는 산수문 산 임해에 신라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라산은 현 서쪽 30리에 있고 8천년과 서로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길이 험준하고 뾰족하며 야생과일이 많아서 많은 주민이 거기서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현지와 민국 임해현지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이를 실사했던 후대 학자들의 논증을 보면 신라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거현이라는 현이 있는데 거기에 신라산과 신라촌이 있다고 합니다 동진영화 3년인 347년에 나간현이었다가 후당 찬성 5년인 930년에 영안현으로 바뀌었고 송경덕 4년인 1007년에 지금에 이르는 선거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송가정 적성지로 살펴보면 만족산이라고 있는데 신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만족산 정상부 신라촌이 있는데 선거현 황계진에 있고 107가구 35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80% 정도가 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실사를 했던 박현규 교수에 의하면 스스로의 계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본인이 신라사람이면 신라에서 조상이 와서 그쪽에 머물렀더라고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계보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소재 김씨의 유래를 본다면 제일 오래된 것이 소금천시죠 이것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때의 석비를 보면 소금천시의 후회다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의 통일 업적을 이룬 김씨 왕계에 이르러서는 흉노의 김일제가 조상이었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신라 김씨의 조상은 김일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북지의 강족 김씨가 감숙으로 이주를 해서 김씨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라 김씨가 오히려 당나 쪽으로 이주를 해서 신라 김씨로서 명맥을 이뤘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라 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 살고 있는 김씨가 스스로 계보를 모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라에서 온 김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시대 때 5월국 유담이라는 사람이 김씨로 고쳤고 그 이후 천태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원나라 유씨가 김씨로 개성을 했고 몽골의 야선토간이 명나라로 기순을 해서 김씨로 사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 몽골의 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이르러서 황실인 애신강나씨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성을 김씨로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태주시 초강구 소재에 보면 대진도가 있는데 거기에 고려두산 즉 까구리토시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고리두 즉 까구리토 라고 바뀌어져 있는데 그 연원을 보면 5세기 중엽에 대진도는 원래 동진산이었었고 15세기에 이르러서 정어함대의 항해도 기록에 보면 대진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적성지에 보면 임해 혹은 황암현 기록에 고려두산은 현의 동남쪽 280리에 있는데 이산 아래 갈림길에서 고려국으로 들어가는 백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살펴보면 태주시 동남쪽에 까구리토 라고 있고 까구리토가 있는 지명을 확대해 보면 바로 아래쪽 작은 지명이 바로 고려두산 혹은 고려고리두라고 하는 정박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성인 19권 임해현에 보면 옛날에 신라 상인들이 거기에 와서 정박을 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이곳은 한반도와 만주 신라에 있는 신라인들이 항해를 하고 중국과 교육을 하면서 바닷길을 따라서 절강성과 복권성 지역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교류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지 권2의 황암편편에 보면 거기에 신라방이 있는데 동쪽 일리에 있다 옛 문헌에 있어서 전하길 5대 시대에 신라인이 거주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서 통일신라와 강나라 때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즉 황암 지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816년인 헌덕왕 8년에 약 170명의 붐줄인 신라인들이 절동해안으로 떠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했다고 구당서 신라전에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절강성 정혜연 지방에서는 절동관찰사가 보고를 하기를 망해지는 명주와 70여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에 임해서 신라와 일본으로 가는 경계가 접혀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륙 일부 지역에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헌덕왕 9년에는 왕자 김장렴이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명주에 있는 해안에 정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을 호송을 해서 서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상극사학위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우리가 호북성 형문시 경산 파초사의 신라이적과 기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초사는 호북 경산현 송화진 파초산촌 소재 이미 없어진 사찰인데 당태종 연간 신라승은 형제의 책명으로 파초사의 주석을 하면서 불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신라 태자는 신라 국승들을 따라서 파초사에 들어왔고 훗날 죽어서 이쪽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은 남송 왕상지의 여지 기승을 비롯한 각종 경산 관련 문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신라 관련 유적으로는 신라 천과 신라 태자 묘가 있고 이 신라 태자 묘는 경산현 인민정부가 지방 중유 유적으로 지정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당말과 오오대 시대 초에 신라 출신 해성선사가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박형구 교수의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동남해안에 있는 신라 관련 지명은 적어도 3세기와 6세기 때까지 동북신라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고 동북신라와 관련이 있는 지명들은 결국 신라인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당나라와 후당 시기에 절강지방과 복권지방에 많은 수의 신라인들이 머물러서 문화활동 혹은 정치활동을 벌임으로써 남겨진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